제 유튜브를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은 코로나과 경제, 정치, 정면 실험 문제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돈의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는 그러한 역경을 겪고 지난만큼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을 행복해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넓게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도 제 위협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하여 좀 더 즐겁고 희망찬 나날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로 tieомина